아 열무 심어야지 이제 네? 열무 심어야지 열무요? 네 안녕하십니까 시눌레 시골스튜디오 쿨마마입니다 오늘 2023년도 감자 캐기 영상을 찍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인데요 좀 더 있어도 되는데 다음주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냥 캐기로 했는데 아직 좀 자그만 하네요 처음 감자 캐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? 작년에는 제가 혼자 다 했는데 작년에 고생 많으셨어요 끝입니까? 와 그래도 작년보단 좀 큰게 많네 작년에는 사실 요렇게 좀 자잘한거 조림 감자용이 많았는데 우리는 좀 크다 그래도 이야 그 속에도 곳곳에 생각지도 않은 곳곳에 다 있어요 알아? 알아? 이 감자로 뭐 하실겁니까? 감자 쪄서 먹고 채 쓸어서 감자 볶음 카레에도 감자 넣고 쪄서 먹고 전으로도 먹고 잠시만 감자만 먹게 생겼네 응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트러블라 연습실장까지 다 갔습니다 작년에는 지도랑이 흠과태경으로 오는 지도랑이 트러블라 오 마이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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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지막 하나 마지막 왔나요? 네 이렇게 또 있을 수도 있어 자, 드디어 자, 나머지는 좀 흙을 들으면서 아, 열무 심어야지 이제 네? 열무 심어야지 열무요? 네,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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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